그나저나, 채연이는 자나? 침대 감방이다. 침대 감방이다. 나 아직 안 젖혔는데. 침대 감방이를 확 젖히면, 시체가 떨어지게 돼 있었는데. 왜 미리 그랬어요? 왜 미리 그랬어요? 왜 미리 그랬어요? 대사를 끝까지 해주니. 우리 미라가. 짠, 나왔지롱. 깜짝 놀랐지? 이미 놀랐습니다. 내가 더 놀랐어, 내가 더 놀랐어. 소니 세다. 진짜 세다. 소니가 아니라 쎈니다, 쎈니. 자, 일어나. 와야. 일어나, 일어나. 자, 자. 양호실에 너무 심한 환자가 들어와 있더라고. 너무 아파. 학교 양호실에 앉으세요? 양호실에 미라 한 명 있고. 무슨 환자 씨? 자, 자. 혹시 저 로댕 아니야? 저 사람? 로댕 고정에서? 많이 봤던 몸짓이야. 이거야! 받아있어. 계속 말하는 거, 재고야. 재고야. 뭐하는 거야? 미라, 미라. 재고야. 로댕이네. 로댕이네, 로댕이네. 내가 워킹 연습시켰는데. 이게 뭐 해?! 아저씨 왜 거기서요? 아저씨 왜 거기서요? 야 이거 대사야 뭐야? 대사야 없어 대사야 없어 뭐? 물 목마르다고? 응 잠깐만 내 음료수 갖다 줄게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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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입니다 잠시 오다 아!!! 아일수야 sua sua.... 아일수야這 immortela 가져가. 아, 오늘 뭘 가려내요? 세연아 목마르지? 내가 음료수 가져갈게. 서 있다 한잔해. 서 있다 한잔해. 거기 아닌데. 어휴, 어휴. 너희에게 한잔은 줬어요. 거기를 왜 줘, 거기를. 저, 우리 서니가 벌벌 떨어지고. 그렇게 당장했던 서니가. 애플 팔꿈. 빼서. 선생님. 일어나세요. 선생님.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니깐요. 선생님! 선생님! 일어나시라고요! 선생님! 일어나시라고요! 선생님, 도대체 왜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? 선생님이 빨리 봐주셔야지. 세연이도 빨리 낫죠. 맨날 주무시기만 하고. 선생님은 잠꾸라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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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いや pacPaul이가 roy driven.. logical IoT 세에우나, 가자. 양호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어. 우리 병원으로 가자! 응? 병원으로가자! 미라. 깜짝이야. 이거 뭐라고요? 미라. 네. 너무 많은 스케줄 금지. 아 뭐야. 로댕이다. 로댕이야 로댕. 로댕이야 로댕. 로댕 고정인가요? 아 그렇게 안 걸어도 돼요. 쏘리. 미션 소세. 축하드립니다. 와. 와. 쏘리. 와. 쏘리. 쏘리. 와. 쏘리. 어. 괜찮아? 괜찮아?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 진짜. 진짜 짱이다. 제가 옛날에 알잖아요. 네. 밤도 못 갈 것 같아요. 밤도 못 갈 것 같아요. 밤도 못 갈 것 같아요. 자. 기절할 것 같아요. 에호실 출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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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모르는 거야. 아. 아. 수영량. 그리고 조회는. 모두. 잘 수영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으아아아. 으아. 뭐야. 으아. 뭐야. 으아. 진짜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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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회련 씨 더 놀라는데. 아. 정말 참. 지금부터. 어. 뭐야. 대본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본 대본 대본. 하여간 성격의 소년을 잘 표현해 주십시오. 하여간 성격의 소년을 잘 표현해 주십시오. 제가 문병 가면. 아 완전 좋아. 맨집. 거기다가 이 꽃 냄새 맡으면. 없던 기운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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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조혜련 씨. 세원아, 나 왔어. 들어가. 다시 걸려? 아니, 나 여기 있을게, 여기. 네, 나 여기 있을게, 나 여기 있을게. 네, 나 여기 있을게. 네, 나 여기 있을게. 오, 호하, 호하! 하하, 호하. 오, 호하! 오, 호하. 오, 호하, 호하! 오, 호하. 하하하하. 옷 자기 제일 간단하고 제일 놀래. 이거 어떡하라고. 미지점 가서 꽃병을 자리에 세팅하면 즐거운데. 야, 이쁘다. 이렇게 꽃을 뽀잔 넣으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 그냥. 그나저나 새윤이는 자나? 침대 칸막이로 확 젖히며. 이거요? 응, 착장. 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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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! 엄마, 엄마! 깜짝 놀랐지? 엄마, 세윤아. 괜찮아? 이 나쁜 침대! 왜 이렇게 부실한 거야? 남친을 어깨에 부축해서 옆에 2번 침대에 조심스럽게 높인다. 아빠. 내가 옆에 있으니까 좋지? 응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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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씨의 비명은 3단이네요. 뭐야? 뭐야? 뭐 있을 것 같아? 에휴. 차 마셔. 차 마셔. 내가... 미라, 미라 맥주 광고처럼 마시고 쉬워만한 표정. 맥주 광고처럼. 아 저분 진짜 짱인 것 같은데.